구독, 쫘아잉! 한 번씩 눌러주세요. 2회 개발 기간이 EU 서버인데? 어디가? 다 그쪽으로도 강남이지. 나 쓰르는 모습만... 2번? 루이스가 더 낫나? 이번가? 좋은데 가는 거지 뭐. 저게 더 낫지. 바로 그런 식으로 해? 이 ㅅㅂ 새꺼! 당연히 이게 제일 낫. 주인님 안녕하세요. 뭐가 날려고 하는데 용랑하게 하네, 유상호. 아까 루이스가 쏠 때 존나 니껍던데. 펴고 싶었다. 일판자에서 쓰르륵. 쓰르륵 존나 잘 쏘더라. 짜증나. 나 왜 나있던 때 쓰르륵 맞아본 적이 없지? 만나지를 못해. 스크림 때. 대회 때나. 페이스트 히트 한 번 맞았잖아. 희주? 내가 너도 맞았다고? 니 그런 데 맞았겠지. 아니 아니 거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야스나 여기. 겜지 앞에. 아 아 맞다 맞다. 좀 아프더라 그래. 나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 쏘는게. 그 패턴이 있다고 딱. 땅땅땅땅땅. 나유주. 그래도 살짝 희주가. 어? 그게 느낌이 옛날 같진 않아. 아 미니 쏠 때? 아니 그게. 그때는 그냥 쏘기만 하면 일단 느낌이 있었거든. 미니 쏠 때? 느낌이 빈도수가 있어. 어떤 느낌 말하는 거야? 미안 분발할게. 아니 어떤 느낌 말하는 거냐고. 일단 맞으면 죽는다. 아. 아 쓰르륵 맞을 때? 아니면 그냥 모든 총? 그냥 뭘 맞든. 근데 이젠 없다 이거야? 아유 없다니. 느낌이 빈도수가 생겼다고. 지금 야. 이등팀한테 말하는 말퍼도 왜 그러네. 옛날에 일단 맞으면 아 죽는다. 였는데. 근데 그런 느낌이. 근데 그런 느낌이 빌 수 밖에 없어 사실. 이게 이번 시즌에 조금 이상해졌어. 그 사독 추가되고 나서. 솔직하게 말해서. 그건 맞아. 나보고 갑자기 쓰던 형이 나보고 미친 개라던데. 그냥 속모함이 아닐까 싶은데. 어? 어후. 뭐라고? 뭐가? 뭐가? 뭐가 속모함이야? 아니 아니 아니. 그 나. 나. 전화하고 있었어. 듣질래? 형들이랑 게임하는데 전화를 해? 어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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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야 이거 조금. 기강 다지는거야? 아. 미안. 바로 다져야지. 기강 다졌다 이거. 야. 디테일 막내. 어이. 어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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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형 관리 어떻게 하는거야. 어후. 아 나 상호형형 형. 나 형이 제일 멋있다. 하! 뭐 아, ㅅㅂ 뭐해? 뭐해? 야, 칙패드 근데 안 먹을 리가 없는데요? 난 그거 참아 못하겠더라 너 안경끼리 왜 안해? 너 안경끼리 왜 안해? 거짓말하지 말라고! 데미지퍼에 못 듣는 거잖아! 그거 알아? 박정룡도 드릴 없어 말했지? 박정룡이 저열 1위야 쟤는 쟤는 까보면 다 잘려 쟣대 원래 짬순이야 짬킹의 한국에서 상금리킹 1등 최고커리어 서리오 1등 정영이는 짬... 그 에이리 할만하다? 워낙 잘하니? 그럼 개 잘하지 뭐 배워야 돼? 96라인 다 보내야겠다 안 되겠다 맘에 안 돼 죄송해요 얼마나 더 깍듯해야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지 어허허헤헤 더 노력해야 겠어 뭐 다 갔다 봐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너무 많이 들었네 진짜 아 큰일 났다 뭘 늘어 넌 항상 같아 어 환경같은 사람인가? 조나는 뜻이야? 그런거 같은데 방금 전화를 하지마 알겠쌍 알겠쌍 세운거야? 어 다 세웠어 꽝이 우리구나 여기 핑 맞을걸? 저거 이상한 나무같은거 아예? 시멘트 벼 시멘트 벼 구조물 하나 야 우리 폭 뭐야? 폭 내가 던진거야 어 지금 옆마일 폭간다 여기 올라왔다 2방 3방 맞았겠다 어 왼쪽 지금 내 총속고 총속속고 벽 뒤에 있어 지금 우측 벽 뒤 여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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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3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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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서 나가는거 총총총 총총총 넣었었던거야? 총알 났었어 엎드려야 돼 어 피해 엎드려야 돼 여기 2 3방 어 어 어 뛰어났다 쉿 푸시온다 오아 깝다 한국인이지? 폭..폭 우리가 깠지? 내가 깠어 4번에 2 어 잠깐만 이 능선.. 능선 쳐다보고있다 2발 그거 하나 더 있었어 2명 있었어 하나 빠지고 있었고 하나 피킹종이로 아랫집 돌집 미라 우리 쪽으로 스카운다 미라도 4번 4번쪽에서 우주창고에서 쏘는거지? 어 창고야 영양아 거의 혼자다 세대 세대 아 빡세사이 까비 까비다 빠짐 개 나이스 기절 야 같은 팀이다 같은 팀이다 부쳐볼래? 2번? 창고 부쳐봐 여기 정한게 2번 안에 있어 2번 안에 넘어져 어 여기 한대밖에 안가는데 창고치로 나갔어 2번으로 3번으로 살리고 있을거야 범2 그 강시즈님이랑 같은팀 뒤에 폭가봐 그 문 오른쪽 문으로 보이지? 오른쪽 많이 벌려놨다 문으로 그냥 수려탄면 돼 문으로 수려탄면 돼 문으로 문으로 밖에 있다고 3번에 아 밖에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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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를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 범2 범2 하나 더 있어 그 자리에 뒤쪽에 있을거야 나 뒤쪽 나와있는거야 돌어줄게 돌어줄게 붙어주세요 요시 폭 폭폭폭폭 야 구덩이 들어가 조심해 구덩이 오른쪽 위로 내려갈걸 그 야 썼다 여기 아 올라간다 도로까지 3번쪽으로 3번 능성 올라간다 이거 복고시간 잡을거 같은데 올라간다 보이지 400m 정확하게 3번쪽 3번쪽 아아 보인거 같았는데 어디갔어 사라졌다 아 저거 위에 보인다 쏠래? 왼쪽으로 뛴다 쟤 하나 어? 4,500 4,500? 하나 둘 셋 야 다 쓰르기라서 씹 안맞아 오우 쉣 백업샷 나오는데 잠깐만 나 힐중 아 이거 내가한테 맞추네 여긴 왕관칩 왕관칩 왼쪽에 있어 왕관칩 왼쪽에 있어 왕관칩 왼쪽에 있어 이거 아래로 내려가야돼 아 내버리스 4명에서 쓰러기 쏘니까 씹XX 안 맞아 미녀스 벌써 남았어 진짜로 인정? 야 다시 올라간다 한번 더 아 개고가는게 내가 보게 저뿐다 뛰고 올라간다 아 못잡아 왕관칩 왜왕관칩 왕관집이 있어 나만있어 아직 왕관집도 올라간다 올라간다고? 잡아야 돼 다시 내려간거 같아 붙을게 왕관집으로 오나 거리가 없어 올라온다 스마트 한 발 두명 더 뒤에 거 뒤에 거 제발 안죽네 제발 오른쪽 개발인데 야 개멀어 진짜 와 안죽어 안싸 죽었을때마다 없는데? 칠탈없다 칠탈없다 먹었다 진짜 개박싱이긴 한데 죽네 이거 쓰레기 시작 2,300m 까지는 맞춰만한데 400명 먹으면 빡세 존나 빡세 그 뭐야 왼쪽 보인다 20 뭐야 진짜 안죽는다 흔들어질게 맞추기 진짜 너무 힘들어 흔들어질게 맞추고 존나 힘들어 피킹전은 맞추기 쉽거든요 1대로 뛰는거나 대박 오 씨발 뒤 뒤집어 뒤집어 도로가 도로가 틀렸다 안가 안가 연막쪽 도로가 연막 3반쪽 일단 안보여 우리쪽쪽에서 봐줄라 했는데 연막이 있다는거지? 연막 확인 연막바위에 도 바위에서 못 통해 연막 확인 어렵다 연막바위에 왔는데 연막으로 다 들어왔다 아잉 알았어 얘네랑 3번이랑 싸우면 3번에 사람있다 집에서도 하나 나온다 어디집? 여기 3번집? 응 너 죽는지? 저기 저긴데 고필 나이스 제가 잡았어 제가 돌에 있는데 잡았어 제가 끝났네 아 확인 끝났네 확인했지 2번 3번 지금 3번 꼭대 가는중 정영이 백업 가는중 아 한발이 안맞네 어 죽겠다 오 씨발 내려가야겠다 오씨 쫄았어 내가 왔다 또 싸운다 3번은 넘어갔다 3명 싸운 중 2번 하긴 내밀면 잡아줘 나 뛰는 중 왼쪽으로 갑는 중 확 킬이고 다 떨어지고 있네 3번 쪽에 있다 이 한명 오케이 어디 밑으로 우와 도대체 하나 기절 멀리서 넘었어 얘들아 여기 3명 3번쪽 3번 두려 끝 와 존나없다 폭터진군 하나랑 안 내밀어 안 내밀어 집에 한대 집으로 하나 빠졌어 3번에 빠졌어? 어 1번에 하나 찍는거야 1독 난 1독 1독 봤어 1번에 나 1독이었는데 잠시만 중앙으로 푸싱하는 중 와 밑에 있네 아 클리어 확실히 시킬걸 정확히 1번 하나 와 클리어 확실히 못 시켰다 정확히 승희 찍어줄게 4집 찍어 누르면 돼 그냥 어그로 끌어줄게 안보인다 안보여? 집에가 안보인다 1번에 있어 1번 안에 있는거 조심 왼쪽 더 가만 오른쪽 조심해라잉 나 승훈이 잡으러 가 벤 어 어 깜짝아 3번 3번 보인다 집으로 다시 돌아갈러 내 오른쪽 사운드 그래요 응 그 밑에 있을꺼야 저기 있네 저기 있었네 더러운 도 CC 와 하이더 존나 얘들 요즘에 지배 있을끼야 이샇키 와뜩으로 들어가면 되겠? 와뜩으로 들어가면 되겠? 와뜩으로 조심해라잉 병력이 잡으면 되잖아 아.. 저거 아니야 연막으로 치고 더 빠지면 조심해봐 야 똥들어있네 이 새끼들 진짜로 제트키부터 눌러놓고있네